스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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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말 잘 안 들려 뭐라고 해야 되나? 스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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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..뭔! 아니 진짜 왜 저래? 가까이서 봐버렸어 실명을 안 봐야겠다 진짜 안 봐야겠다 잠깐 안 봐야겠어 잠깐 안 보면 돼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장으로 신비를 끝내면 안 돼 근데 너네 말 잘 안 들려 뭐라고 해야 되나? 뭐 이런저런 저는 이런 프로멘스 같은 거 들었어? 들려 잘 들려 어 또 봤어 스탯! 너무 귀여웠어 뭐라고? 안녕 코가 왜... 뭔가 재밌고 정말 설레요 제가 남녀공학을 나오지 않아서 오 야 좋다 야 군뱅이 소련이지 쟁반 짜장 이런 거 먹어서 술은 주죠 아무도 반응해 주지 마 아무도 반응해 주지 마 저 성인인데 술을 먹을 수도 있죠 저 24살입니다 교복 입고 안 먹죠 왜 배역에 충실하지 못하시죠? 4개월 뒤에 먹으려고요 왜 이럴 교복 입고 안 먹죠 양심 교복 입고 안 먹죠 내가 그렇게 방금 하루씨 반응한 거 뭐죠? 단호 따라하기요 뭐가요? 먹어요? 먹어요 여시가 손 손 가만히 손 가만히 손 가만히 손 가만히 가득을 가둘래? 가둘래? 하더라고요 요즘 어딨어? 은단호가 줬어요 야 누가 언제 야 누가 언제 누가 언제 왜 그랬어 다칠 뻔했잖아 야 무슨 새끼야 강당에서 은단호가 저에게 준 열쇠고리를 찾기 위해서 저한테 굉장히 멋지게 다가왔었는데 렌즈 멀펴주세요 강당에서 단호 좀 이따가 이렇게 들어온다? 맞다라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? 재밌고 정말 설레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앵글이 이거 보세요 잘 안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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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